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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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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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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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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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을 덮고 벌써 졸려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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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매워. 맛있는데 매운 거 뭐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지막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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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춥지 말라고 이거 하래. 아직도 룰러요. 일어나야지. 아침 먹어야지. 아침 먹어야지. 그치? 아침 먹어야지. 고춧가루 이거 밥 먹을까? 밥 먹자 식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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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요한은 돌아다니 바빠요. 인사드리는 것보다 지금 뭐... 이제 좀 다 놀았나 보네요. 확실히 날이 풀려서 참 캠핑하기 따뜻하니 춥지 않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또 캠핑을 즐기다 보니까... 옆에 멋진 신사분께서 또 반갑게도 구독자분이셔서 저녁에는 가볍게 와인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아침에는 모닝커피 한잔 내주셔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또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. 또 소척세가 올 때쯤에 또 소척세가 올 때쯤에 한번 뵙기로 했거든요. 소척세가 올 때쯤에 한번 뵙기로 했거든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천천히 또 집에 쉬엄쉬엄 안전하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대리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즐거웠습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머리를 좀 잘랐더니 또 이발했다는 또 좋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이발하면서 살겠습니다. 오늘 캠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인사 안녕